그러면은 178쪽입니다 그죠? 새끼 과보의 마음들입니다 새끼 과보의 마음들도 분류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죠?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분류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그 결론은 뭡니까? 179쪽 위에서 보면 이 다섯 가지는 새끼 과보의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앞에 새끼 유익한 마음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고 요거는 무엇이 된다 했습니까? 재생연결식의 역할을 합니다 요게 딱 거기다가 있잖아요 새끼 과보의 마음들에서 재생연결식 꼭 하나 적어 두십시오 그래서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새끼 과보로 나타난 마음과 초선의 마음은 새끼 초선천의 재생연결식으로 태어나서 혹은 일어나서 그 새끼 초선천에서 그 존재가 죽을 때까지 뭡니까? 존재 지속심으로 찰라생 찰라멸을 하면서 즉 새끼 방한거로 새끼 초선천의 방한가 혹은 존재 지속심으로 찰라생 찰라멸을 하면서 흘러가다가 맨 마지막에 뭡니까? 죽음의 마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전의 어떤 업에 의해 가지고 그죠? 다음 세상에 또 재생연결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179쪽입니다 새끼의 자극만 하는 마음들 이것도 1, 2, 3, 4, 5 똑같이 그죠? 똑같이 해놓고 그죠? 이 다섯 가지는 새끼의 자극만 하는 마음들입니다 요 다섯 가지는 누구한테만 있는 겁니까? 아라한들한테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두 15가지 새끼의 유익한 마음 과보의 마음, 자극만 하는 마음이 끝났다 됐죠? 그죠? 요거는 뭡니까? 아라한테만 일어나는 겁니다 요거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새끼의 마음들의 요약입니다 새끼의 마음은 선의 분류에 따라 다섯 가지이며 아까 다 나왔습니다 그죠? 초선, 2선, 3선, 4선, 5선 분류하는 기준은 심사, 시일학, 정 공덕이 되는 것과 과보인 것과 자극만 하는 것 공덕이 되는 것은 유익한 것이겠죠? 유익한 마음이고 그죠? 과보인 것은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이고 그죠? 자극만 하는 것은 자극만 하는 마음의 분류에 따라 15가지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에서는 조금 그죠? 그런 편은 우리 요게의 마음은 뭐랬습니까? 지정의로 분류를 했죠? 그죠?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지혜 혹은 사견이 있느냐 없느냐?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분류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렇지만 이 다섯 가지 선의 마음은 다시 유익한 마음 과보인 마음, 자극만 하는 마음으로 분류가 되고 15가지가 된다 자 지혜는 선의 특별한 구성 요소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새끼의 마음들은 지혜와 결합되어 있다 됐죠? 지혜가 없는 사람이 본 삶에 들겠습니까? 정말 택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뭘 했습니까? 저 뒤에 가면 우리 사장님이 나옵니다 그죠? 자 우리 존재신속심의 뭡니까? 두 가지 원인만 갖고 태어난 존재 즉 지혜가 없어있잖아요 불탄불치 있잖아요 요 두 가지 원인만 갖고 태어난 사람은 본 삶에 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방문하지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본 삶에 들어요 됐죠? 모든 새끼의 마음들은 지혜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모든 새끼의 마음들은 불탄불진 불체의 세 원인을 가지고 있다 됐죠?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자 욕계의 유익한 마음과 혀로운 마음들과는 대조적으로 새끼의 마음들은 자극받음과 자극받지 않음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런 근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죠? 무색계와 출세가 마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생략되어 있다 이것이 생략된 이유는 수행자가 선이나 도나 과를 넣기 위해서 수행을 할 때 당연히 그렇죠 부처님께서 비구여 여기 나무 아래가 있다 가서 열심히 참선해라 그죠? 안 그러면 그죠? 큰선님이 그죠? 뭐 화두를 주고나 그죠? 어떤 명상 주제를 주고나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그 선을 닦으라마 선을 안 닦은 건 인간도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나도 그건 개돼지나 다를 바가 없고 막 이렇게 자극을 막 주어서 할 수도 있겠죠? 당연하지 그죠? 예 그래서 그죠? 남의 경려나 스스로의 고무의 의지에 있는 한 그의 마음은 정덕에 도달할 적절한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물론 자극받음과 자극받지 않음의 구별은 정덕으로 인다는 예비단계의 수행과는 연관이 있다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경책을 하고 잡을 몸은 뭡니까 장우주 빼고 때리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자극을 예비단계에서는 당연히 그죠? 그 자극이 큰 역할을 하겠죠 그죠? 그러나 실제로 있잖아요 본산매를 체험할 때 혹은 우리 도화과를 체험할 때 이럴 때는 그 마음들은 자극이나 격려를 포함할 수가 없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 마음 자체로 보면 거기에는 자극이 있냐 아니면 이거는 판단 기준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자극받은 성과 출세관의 정덕이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극받음과 자극받지 않음의 구분은 이런 불의 마음들과 관련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됐죠 그죠? 어머요 그러면 아까 뭡니까 기뻄은 기뻄이 행복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까지는 행복으로 기쁨이 정신적 기쁨이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렇지만은 물론 당연히 제5선의 경제 들어가면 이건 사라지고 평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뭡니까 우리죠? 기쁨이 있냐 없냐 선을 분류하는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됐죠?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 안됩니다 왜? 전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도 기준이 안됩니다 됐죠 그죠? 예비단계 수행에서는 자극이 필요하겠지만 딱 본 산매의 경제 도화와의 경제에서는 자극이라는 것이 조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